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먼저 묵본 갑니다. 간다! 여러분 준비됐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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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출발! 나는 그래도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일반 길을 걷네. 도로를 걷네.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자, 1회차! 자, 요고삭 쓰레기. 자, 알비다 쓰레기. 오! 뭐야 이거? 희나 아니야? 아아! 마왕이도 희나 좋아하던데 희나랑 인연인 것 같다고 자주 뜬다고. 나도 이거 희나 많이 뜬다. 희나! 희나! 아, 내 안경 꼈어요. 내 안경 꼈어. 희나. 가자. 쭉쭉 가자. 자, 조니 쓰레기. 자, 하치 쓰레기. 자, 프랑키 쓰레기.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4성. 그치? 자, 제프 쓰레기. 자, 우리 청소의 대가. 잡니일꾼 코비 쓰레기. 자, 나미 쓰레기. 하나만 더 떠자. 하나만. 하나만! 캐버디 쓰레기. 아, 버디버디 캐버디. 자, 아아. 희나 했다. 좋은 거야? 아아. 뭔가 찝찝합니다. 찝찝해요. 그래서 쭉쭉 갑니다. 그래서 4성 하나는 나왔으니까. 계속. 어, 콜라 하나 줬어. 자, 콜라 하나 받고요. 자, 다시 뽑기로 가서. 이 두번째 문법 각인다. 자, 자, 간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주 가자. 확률 좀 보자. 자, 기나. 카쿠. 로브루치. 캐버디 씨. 마르코 에이스. 마르코 에이스 위주로 떴으면 좋겠다. 아, 레이주 떠라. 레이주 상디 떠라. 나메루. 어, 이게 의외로 나쁘지 않은데? 자, 간다. 여러분, 가요. 자, 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그니까, 이왕이면은 레이주나 홀케이크 상디 쪽을 나왔으면 좋겠다. 에이스도 괜찮고. 그 안다. 오오오! 금기 가죠? 자, 여러분, 지금 금기 가고 있죠? 아주 돈소리 많이 나죠? 자, 갑니다. 갑니다. 자, 1회차 각입니다. 자, 상디. 자, 상디 쓰레기. 자, 조니 쓰레기. 두 개 떨어... 세 개. 잠깐만. 남이 쓰레기인데. 이거 20번, 20번 다 가나, 이렇게? 이거 20번 다 가나요? 스트레이트로 20번 쭉 가나요? 아니면 중간에 멈추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중간에 멈춰? 20번 쭉? 아, 20번 다 간다, 오케이. 쭉쭉 달려보자, 그럼. 자, 클리크 쓰레기. 자, 또 클리크 쓰레기. 자, 자, 히그마 쓰레기. 우리 산적왕 히그마. 자, 그리고. 자, 알비다 쓰레기. 자, 뿌지 쓰레기. 아, 슬슬 좀 떠줘야 되는데. 자, 요삭 쓰레기. 자, 쿵노비 쓰레기. 자, 알비다 쓰레기. 아, 이제 좀 떠줘야 되는데. 아, 버디버디, 캐버디 쓰레기. 어, 이러면 안 돼. 자, 이러면 안 돼요. 슬슬 이제 나와줘야 돼요. 저, 금길 걸었잖아요, 여러분. 캐버디 쓰레기. 아주 캐버디로 끝장을 보겠구만. 아, 이러지 말자. 아, 이러지 말자니까. 제프 쓰레기. 아, 제발. 뭐, 하나 줄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두 개는 줘야지. 뭐야. 이거 무슨 의미야. 아. 지금 몇 번 해야지, 지금. 아. 이거 때문에 금길 걸은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때문에 금길 걸은 거라고? 아, 제일 싫다, 진짜. 와, 진짜 아주 극혐이다, 이거. 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장난치냐, 진짜. 아. 아, 극혐. 자, 생고쿠. 여러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우리 생고쿠띠 하나 했고, 내가. 그리고 자, 자, 카이도 해놨고. 네? 여기서도 카이도 해냈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200개를 써서 200개강을 세운 다음에 드디어 레일리를 해놨지. 해적왕의 오른팔 명왕 레일리를 내가 드디어 해놨지, 여기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진짜 하나만 더 뜨면 돼, 하나만. 진짜 딱 하나만 더 뜨면 진짜 난 괜찮은 것 같아. 70이면은 이제 같이 비비면 키울 수 있어. 지금부터 뽑기를 시작한다. 여러분, 힘을 주세요. 빨리, 이 영상에 빨리 다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20개가 너무 힘을 받아요. 여기 50개 모아놨거든? 그냥 무제한 뽑기 각이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릴렉스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처럼 역순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오케이? 자, 음악을 들어라. 저번에 누가, 저번에 누가 그런 분 있잖아. 거짓말 안하고 자기 뽑기할 때 이거 뽑기 켜놓고 절한다고. 그분이 진짜 대박인데. 아니야, 건너뛰기 안 해. 다 봅니다, 여러분. 갑니다. 출발. 묵복각. 자, 일반 도로를 걷고 있어서 크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출발. 자, 1회차. 봐봐. 자, 미스 웬즈데이 쓰레기 잘 봐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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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여기 이런 거 뜨면은 좋은 거 나온다. 봐봐. 자, 이거 봐. 사성은 무조건 나온다. 자, 조니 쓰레기. 자, 쿠노비 쓰레기. 자, 이거 봐. 이거 뜨잖아. 이거 뜨면 무조건 나와. 자, 알비다 쓰레기. 이거 봐. 이거 나온다. 이제 봐봐. 이제 봐봐. 자, 조니 쓰레기. 자, 조니 쓰레기. 이거 뭐. 잠깐만. 어, 이런 거 나오던데. 자, 캡틴 크로스 쓰레기. 자, 자, 모건 쓰레기. 자, 알비다 쓰레기. 자, 제프 쓰레기. 아니야. 진짜 이거 있으면 뭐 나왔었어. 아니네. 아, 아이씨. 루머네. 루머네요. 루머. 미안. 이건 그냥 나의 감이었나 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묵복각입니다. 묵복각입니다. 묵복각. 아, 묵복각이에요. 묵복각. 간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묵복각입니다. 티켓입니다. 20번 달려요. 동길을 걷자. 아, 일반 길이네. 아, 괜찮겠지? 여러분, 괜찮겠죠? 자, 무제한 포키 계속 쭉쭉 갑니다. 간다, 간다. 자, 자, 우섭 쓰레기. 자, 조니 쓰레기. 자, 풀집중이다. 자, 토니, 토니, 초파 쓰레기. 자, 푸찌 쓰레기. 자, 우섭 쓰레기. 자, 캡틴 크로 쓰레기. 아, 진짜 북에 이러면 안 돼. 자, 상대 쓰레기. 아, 느낌이 안 좋은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 느낌이 좋지 않은데? 아, 헤르렉이 나왔는데? 아, 아, 느낌이 안 좋은데? 자, 푸찌 쓰레기. 여러분, 느낌이 좋지 않아요? 자, 느낌이 좋지 않은데? 제풍 쓰레기. 아, 아, 거의 당한 것 같은데? 아, 어, 무섭이 나왔네? 뭐라는 거야? 우리 고쿠님도 뭐라니? 이러분도 그냥, 뭐야 이거. 내보내면 돼요. 자, 2년은 우섭이라니. 얻어내지 못했다. 자, 앞으로. 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과한말 하면은, 과한말 하면 알아서 여기서 그냥 채팅창에서 삭제하니까, 아, 5성 됐네. 우소. 간다. 간다.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에 모든 걸 겁니다. 여러분. 아, 오늘 여기에 이제 모든 걸 걸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여기서 레일리 하나 뜨잖아요? 여기서 이제 레일리 하나 뜨면은, 진짜, 아, 진짜 이제, 이거 이제는 그때는, 원발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자, 갑니다. 절하라고? 안 돼, 나 교회 다해서 기도해야지. 자, 여러분, 좋은 기운을 이리로다. 우리 지금 45명의 기운을 다 여기로 쏟아내야 돼, 지금. 아시겠죠? 레일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운을 다 여기다 쏟, 여기다 다 쏟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야, 자, 갑니다. 간다. 자, 명왕의 천자, 우리, 실바즈 레일리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실바즈 레일리를 저는 꼭 만나고 알겠습니다. 자, 오성 가자. 가자. 자, 요삭 쓰레기. 자, 알비다 쓰레기. 자, 우섭 쓰레기. 자, 졸업 쓰레기. 자, 모건 쓰레기. 아아! 모건 쓰레기. 나미 쓰레기. 자, 달려라님 좋았어. 달려라님 기운 받아서. 쭉쭉 갑니다. 자, 알비다 쓰레기. 자, 제프 쓰레기. 아, 슬슬 나와야 되는데. 아, 진짜, 보석이나 캐야 되겠는데, 이거. 아, 제발. 나 하나만 주면 안 돼? 제발. 레일리엄. 아아. 아아. 여러분, 이 실바즈 레일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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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탈하다. 자, 여러분, 기다려봐요. 나 합의 3개정 가져올게. 합의 3개정 가져올게. 요번에 20개부터 해보자. 간다. 출발하자. 여러분, 기운 받고. 묵복하 갑니다. 출발. 20개 갑니다. 왜, 왜, 왜. 하기 전에 왜. 오오오오. 지금 동길 간다. 와, 지금 동길 가는데, 아까처럼 폭풍을 높이 막, 이러고 뜨는 거 아니겠지? 아, 진짜 나 지금 동길 가는데? 흔근길 걷는데? 간다, 간다. 레츠고. 하자, 하자. 자, 조로 쓰레기. 자, 타시기 쓰레기. 이러고 진짜 폭풍 나오면, 스트레스 진짜, 엄청 받는 거야. 자, 클리크 쓰레기. 자, 프랑키 쓰레기. 자, 히그마 쓰레기. 자, 루필 쓰레기. 아, 사성 두 개만 떴으면 좋겠다. 진짜. 사성 딱 두 개만. 그래서 내가 지금 황금길에 걸었는데, 황금길을 뛰었는데, 동길을 걸었는데, 지금 자꾸 쓰레기만 나오죠? 10회, 아우, 10회 안에 하나, 20회 안에 하나, 딱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자자자자. 아, 잡일꾼 코비, 청소해, 내가, 코비코비. 쉽지 않습니다. 코비코비. 자, 나미 쓰레기. 아, 하치 쓰레기. 우와, 우리 외국인분 들어오셨다. 반가워요. 자, 하치 쓰레기. 또 하치 쓰레기. 하치 5성 각이다. 하치 5성 각이야. 아유, 자, 산적왕이그마. 자, 아, 모건은 진짜. 모건이, 모건은 계속 나오네가지고 그냥. 카이도우나 하나 떠나 제발.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뭐야? 아, 캐버디. 어? 이게 뭐야? 크로코라이 아니야?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환장한다 이거. 아, 크고 간지, 그래 간지는 나지. 아, 끝났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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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된다. 그치? 와, 진짜 절망띠. 그래, 쭌쭌님 말대로. 절망띠 진짜. 아,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로 진짜, 위로라도 해주세요. 아, 아, 크고 간지. 아, 크고 간지. 오성이 됐지, 뭐야. 아, 오성띠 진짜. 와. 나는 뭐, 이제 있는 게 없어. 아, 나 이거 아직 안 했지? 어, 이거 아직 안 했지, 나. 또 있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잘 나오면, 개꿀띠 한 번 갈게. 나 이거 아까 안 했네, 무료. 간다. 두 번째. 한 번 더 가야지. 혹시 몰라. 혹시 모르잖아. 여기서 카이도 나왔다고? 그래.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어.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나의, 생활 신조야. 포기하지 말자. 진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출발. 오, 오오오. 자, 여러분. 여러분, 저 황금계 갑니다. 여러분. 진짜 황금계 가는데, 진짜 여기서 해줘야 돼. 진짜 황금계 가잖아. 그치? 진짜 여기서, 결론이 나야 돼. 여러분. 진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난 개꿀띠가 나오려면, 여기서 쇼부를 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갑니다. 출발. 막 크로커다일, 폭풍어 루피, 이런 거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아, 지겹다. 핑크머리 춥파. 자, 장고 쓰레기. 자, 웬즈데이 쓰레기. 자, 상대 쓰레기. 워! 워어어어! 이 정도면은, 진짜 거의, 원바로가 나 매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안 그래? 이 정도면은, 진짜 솔직히 원바로가 나 매기는 거야. 진짜로. 뭘? 누가 아까 이거, 초파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어? 와. 진짜. 진짜 환장한다, 정말 환장해. 얘 계속 가. 하나만 더 기대해보자. 하나만 더. 오케이? 어후. 자, 웬즈데이 쓰레기. 웬즈데이 계속 나와. 나 웬즈데이 이 이마 라인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올빽머리부터 싫어. 그냥. 어우, 웬즈데이 진짜. 자, 웬즈데이 하나만 더 줘. 진짜. 반다이야 하나만 더 줘라. 이 정도면 진짜 내가 원바로 진짜 많이 하잖아. 하나만 더 줘. 하나만. 좀 인간적인 거 하나만 더 줘. 하나만. 하나만 더 달라고. Honey. prowad. 轉. 대박. rowold. 烘고. moderation. 맥쏘 소ечение would I have been쏘 help? hay 타격 increasingly. 여러분别. 왜냐하면 베어로. 歲 resulted things to better. referred. heraus. ㅎㅎ veσ